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증가한 걸로 나오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과거에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데이트 폭력으로 인정이 안 돼도 인식을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신고 건수가 좀 늘어난 거 아닌가 싶고요.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실제로 혼인 연령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가정폭력에 속했던 것들이 데이트 폭력으로 나온 것들도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증가했고 폭력성도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파트너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들 특성 같은 경우에 일면식도 없던 남한테 타인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나와 연애 감정이 있는 상대에게 당하는 그런 폭력이다 보니까 처음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위험한 단서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 대부분 그 전에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실 데이트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우리는 신체적 폭력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 이외에도 언어적 폭력이나 정신적 폭력이나 경제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신체적 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이미 그 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꽤나 크거든요. 폭언을 일삼는다든지 본인의 화를 주체를 못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욕설이나 폭언, 물건을 부수는 기물 파손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혹은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이 피해자가 나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나에게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한다든지 기물 파손을 한다든지 이런 직접 나에게 신체적 위에는 가하지 않더라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 또 하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단절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일 때 그럴 때는 데이트 폭력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상담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전화들 많이 있고요. 반드시 좀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 폭력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를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든 간에 물리적 폭력이라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고요. 두 번째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서로 배려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이라고 믿고 있는 이런 가치가 지켜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폭력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나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을 악용하는 이런 데이트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지키겠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있는 안전한 일상을 그립니다. 고령을 측정해주세요. 죄 의사율은 이 생명과經연 방식이 retailaltra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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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奇怪에 확신하게 procène coś нет. 그리고 dating과 normallyHi을 혹은 연결하고 있습니다.